진짜 공부하면 뭐하냐고요. 한 번 더. 내가 밑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. 형 마지막에 띵띵. 나 진짜 되게 힘들었는데. 심장 터지는. 이거 확인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 출연료 입금 메시지가 띵 뜨는 거예요. 갑자기 띵 입금 SBS나 뜨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. 음악이 됐다 그러고 우리. 형 출연료 들어갔대. 됐어 됐어 됐어. 나 힘났어. 출연료 들어왔다. 출연료 띵 뜬다. 라이가 라이마 걱정 마. 아빠 돈 들어왔어. 가자 이제. 가자. 고. 이겨야 이겨야 이겨야. 하나 둘 셋. 됐다. 나와. 거기 돼. 거기 돼. 거기 돼. 하나. 거기 돼. 하나 둘 셋. 오케이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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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84초야. 84초야. 좋아. 와우! 아... 야, 나 말만 참다 보다. 어디에 나갔니? 꽤 빠르다니까, 많이. 그러니까요. 힘도 좋은데? 지금 몇 친구? 시계 좀 봐야 하는 거 아이가? 1인공식 비행기를 보왕해져요. 식사가 너무 없는데. 야 진짜 비행기 놓치는 거 아이가? 됐다. 어 저기 보인다. 보자 뭐 맛있는 게 있는지.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오빠. 들어갈까? 여러분이 시키실 음식과 음료 물값을 다 아침에 드릴. 해결이 하셔야 됩니다. 어렵다. 왓. 왓. 아 고랭. 스토어 넘버 포 메뉴. 아니야 떡하다가 딱 다른 메뉴 시켜야 되잖아. 내가 제일 맛있는. 알아서 4개. 스토어 넘버 원 메뉴 4. 원 원 원. 유 유 조이스. 오케이 디시 원. 디시 원. 디시 원. 디시 원. 패스트 패스트. 아 배고프다. 정신이 형. 형 빨리 뛰었으면 돼. 시훈아 시훈아 시훈아. 이거 뭐 하는 거야. 찍어주세요. 뭐 찍어. 얘 왜 도르상으로 찍었어요. 형 한 번 해. 시작. 중부해 중부해. 야. 자 시간 52초 4. 공작 비둘기 얼굴 번하게 잘 나왔네. 확실합니다. 확실합니다. 아 정확하네요 그냥. 우야. 자 도장을 찍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. 최대한 이번 미션은 빨리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여기다. 여기다. 여기 있는데. 여기다. 1975년부터 있었던. 슈퍼맨 인터내셔널 레스토랑. 오케이. 헬로우. 헬로우. 삼각써bum이 remaining now clean. 요強해. 유해. 나시고랭이 있어? 니스왕. 호는 월 헷 뭐arti 얼굴이 있어. 오케이 이게 역시 놓치게 되면. 아니 형 좀 솔직히 스케줄 있으세요 다음날. 저는 라디오 생방이 내일 있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펑크가 많은 거예요. 이 khi 나 라디오 때문에 가야 돼. 아니 이제 누르치고 라ツ 필수 빠른 год.